실원장은 누군지 알고 있는 거예요. 보이지 않는 적도 실수로 흔적을 남기는 법이에요. 그걸 찾아야 돼요. 내 걱정은 하지 마세요. 어디 누가 지시했을까요? 누군가의 독자적인 명령 같아요. 안 죽인다는 약속만 하면 되는 거죠? 오늘부터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야. 그리고 대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줄 거고서. 책은 묻지 않을 거예요. 찾게 되면 바로 죽일 거예요. 찾게 되면 바로 죽일 거예요.